아 저 사실 말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. 볼썩하게 로고송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말인데 더 연습하라고요? 저 데리러 와주실 수 있어요? 아 어제 막 석진이 형이 산성기 맞으면 머리 나빠진다고 겁져서 좀 무서워요. 아 근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서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려고요. 첫 번째 건 뭔가 얼굴이 환해 보이는 것 같고 두 번째 건 키가 좀 커보이는 것 같아요. 같이 쓰고 싶다고 또 한 개만 가지고 그러면 같이 쓰고 싶다고 또 한 개만 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해외서 Sangja J 에이 벌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